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놀려진 상황에 더 잘할 수 있을까 저희가 처음으로 정말 멋있게 준비한 안무 구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얼른 준비를 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빨리 나와보겠습니다 마음을 가시려고 했고 아미분들에게 지금 상황에 춤은 못 추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과를 많이 고민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연이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그 다이너마이트 무대가 끝나고 그 버터로 넘어가기 위해서의 제일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나기도 해서 약간 뭔가 좀 슬펐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상태가 괜찮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어제 리허설을 할 때 무릎 쪽 피로골절처럼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준비는 기똥차게 했는데 빌어갑니다 오늘 이제 콘서트 당일이라서 이렇게 좀 이쁘게 타투도 좀 해왔습니다 진짜 정말 멋있기도 하고 아미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못하죠 아미의 마음을 가장 움직일 것으로 생각되는 무대가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을 해요 근데 무조건 안무할 때는 무조 또 터질 것 같아요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앉아서 해야죠 그 부분 그 구성 자체가 정말 아미분들이 새로운 모습일 거고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봐주신다면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이제 새벽잠이 드네 시작이니까 끝까지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이 공연하는지 내내 생각이 났고 떠올랐던 것 같기도 본무대에서 연자만 있고 돌출에 멤버들이 춤추는 것만 구경하고 있고 투어에서는 모두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제가 빠진 모습이 아닌 저로 꽉꽉 채워져서 저희 7명 아버지 마이프로 마이 세인 프로 아니 아 형 봐 6명 얼마나 공감하고 형은 목만 괜찮은지 고맙습니다. 그 멋이 차려 공연 한턴 더 뛸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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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를 할 때 아미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얼굴이 나갈 예정입니다. 8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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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났습니다. 촬영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세상과 비슷한 감정을 담고 촬영하는 중입니다. 클립이다만 보이는데 크림으로 뭔가 살 수 있나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거 하나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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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i i got the super star bro 그러니까 마지막 브릿지 때 이 바꿔 이렇게 하고 헤이 제가 하고 있다고 없던데 맞아. 오늘 이제 태형이 자네. 초크야, 이쪽. 아, 여기 다방을 왜 하고 있냐.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김태형입니다. 이거, 이거 지금 옷 때문에 안 올라가. 여기가 한 개. 아, 이거. 아, 근데 호비 형이 말하는 건 가면서요. 틀린 거에 비해 너무 많은 폭죽이 터졌다. 야, 이거 어떻게 생겼다. 아, 이거. 아, 이거. 코끼리가 옛날보다 많이 커졌는데? 좀 똥똥해졌다,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너무 좋긴 하긴 하죠. 아, 잘 모였다가. 이거는 아미의 승판이 저희와 되겠습니다. 다음 코트 기대해주세요. 자, 한 번까지 왔다가. 와서. 거짓이. 와. 민. 짜. 근데 이걸 다 잘 보이는 거 아니야? 이게 제가 이제 운동을. 왔다. 자, 이제 가볼까요? 자, 이제 가볼까요? 와. 지금. 뮤직비디오. 정말 속 상하고요. 제가 다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노은지 한 두 달 정도 돼 가는데. 다 빠질 때 제가 이렇게 나시를 입게 돼서. 3일 차를 보고 계십니다. 제목은. 빠다. 이런 것들 들고. 스러블맨 상태로 하고 싶었습니다. 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 어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나 이런 스타일링을 거의. 작동을 표현하고자. 투워치한 스타일로 하고 있는. 옛날 차와 같이 추억을 회상하는 모습을. 같이 가는 춤을 뭔가 안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풍속. 풍속. 왜 왜 여기서 그냥. 회화도 없어? 저 혼자 갑자기 핸들을 맡겨. 사이즈. 요거 같아. 풍속. 2. 코드. 2. 3. 3. 코드. 3. 5. 5. 6. 더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멤버들 한 번 보시죠 그거 안 알고 앉아서 시작하는 거 같아 의상은 잘 준비해주셔서 이쁘게 입었고요 촬영은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쿠셰 스터너 I'm a little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I'm making my sweat 오케이 이렇게 하나 둘 셋 Let's go 페인체스가 승내문에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림인 거 세영이와 유니스에서 되게 역학이 좋은 그림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더? 아니 한 번만 더? 저거 한번 더 잘못된 중 빠지시오 괜찮네 괜찮죠? 일단 여기는 사실 여기는 한국입니다 이건 좀 어려우신 거거든요 해봐 해봐 자 액션 놔봐 놔야지 놔야지 놔봐 놔봐 손으로 가면 땡큐 오케이 이거 하고 한번 해보자 해보자 다시 한번 날려볼까? 한번 날려볼까? 네 발음 너무 불어서 그 때까지 종종적인 에너지의 상품 자 지민씨 땡큐 좋다 좋다 꺾아줄게 아 너무 그리워 아니야 떨려 죽었어 시민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아 너무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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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남이 분들한테 훈련을 멋지게 한 번 드리도록 하고 왔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너무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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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